안녕하세요 벌쟤 벌쟤의 엘레나입니다 오늘 제 스팀에서 다운을 받고 오큘러스로 플레이를 할 거예요 오늘 할 게임은 부기맨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는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한 번도 플레이를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미친듯이 많이 지르고 많이 웃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일단은 여기 방이에요 시작을 할 건데요 나이트메어까지도 못하겠고 튜토리얼? 튜토리얼? 튜토리얼은 넘어가죠? 아니야 거긴 넘어가요 넘어가요? 저희도 한 번도 안해봤는데 뉴게임으로 합시다 제 인생에 이렇게 가정경실이 싫은 날은 올 줄 몰랐어요 계속 플래시를 비추하는 지금 분밖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계속 여기 앉아있는 게임입니다 계속 앉아있는 거라고요? 네 이동 못해요? 못해요 그래 지금도 쳐다보고 있을 거야 침대 밑에 있을 거래요 침대 밑을 봐야죠 침대 밑을 못 봐요 팬은 크래 Velocabtag shoe 포기맨이 개선을 나오는건데 침대 밑에 오는 건데 침대 밑에 오는aje 그렇게story 안다른ee axy situación ecdaenta 결국엔... 아, 벌써부터... 벌써부터... 계속 이러고 있는거에요? 아, 목... 목이 너무 아파요 왜 계속 돌아댕겨? 한 군데만 쳐다봐요 한 군데만 못 쳐다봐요, 소리 다... 소리 다... 소리 다... 왜요? 아, 너무 무서워 부기맨을 쳐다보지 않으면 게임이 오버되는거에요? 아니요 그럼 굳이 안 쳐다봐도 되잖아 햇빛, 햇빛... 손장동으로 얘를 붙여줘야지 사라져요 나 이거 진짜, 나 정말... 이거 너무 하기 싫었지만 잠을 자지 말래요 그, 햇... 햇 Tails 계속 켜고 있으면 안된데요 햇 또 나타날거 같은데? 문 밖엔 불이 꺼졌네요 아, 너무 너무 무서워요 어이 ages oct 무것도 안나오는데 뭐가 무서워에요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요 엄마, 왜...왜... 무슨 소리 나요? 잘 자는 Lucas 엄마 어머니께 한마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자꾸 소리나요 어디서요 몰라요 뭐야 아무도 안 보이는데 바람소린가 우리 나이트메어 할까요? 아 싫어 나 진짜 못해요 그거 나 진짜 못해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근데 뭐가 나와야 좀 재밌지 나이트메이잖아요 지금 저는 무서워 죽을 것 같거든요 이 분위기에 질식사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거 가상현실이야 가상현실 다래 좀 그만 떨어요 아 제발 이거 에러난거 아니기를 왜 안나와 사라졌네요 사라졌네요 스텝이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아악 뭐 뭐 뭐 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저기있다 저기있다 창문 열어놨는데 어떡해요? 나 너무 무서워요 후레쉬 꺼요 후레쉬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어디서 나올 차례지 이제? 아! 뭐가 걷는거 같애! 뭐가 걸어요? 나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엄마... 부기면 안 나오네요 으악! 저깄다 저깄다 오! 라이트 라이트 아! 엄마! 부겨요! 라이트 안 켜져요? 라이트 켜요 라이트 안 돼요! 만달이 없어요~! 아까 전에 막 써가지고 그러네 어디갔어 부기면 부기면 어디갔어요? 지금 침대 밑으로 들어갔나?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라이트가 없어 날이 밝았나요? 어! 저 살았어요! 오 낮이 됐네요 어디 보고 오겠어요? 내가 못하겠어! 너무 무서워 어! 다음날이 됐네요 저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아요 하얗게 불태웠나요? 하얗게 불태웠나요? 패드를 줬어요 아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거기 뭐 있어요? 하우스 팁! 팁이래요 파인더 펭크 플래시라이트를 찾아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방을 한 번 더 하나 집에서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서 돌아가래요 꼭 가야만 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지하실에 가지 말고 방을 더 안전하게 만들 거라네요 그 라이트 손전등이 있다면 아 저 근데 나 진짜 이거 너무 무섭거든요 아이템만 찾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끝내요 제 생각에는 요거 찾으면서도 몰라요 아 제발 부탁인데 나 그냥 라이트 주면 안 되겠니? 아무 방이나 들어가 봐요 방 꼭 들어가야 되겠죠? 왜 아이템을 구하겠죠? 이거 봐 소리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? 아 나 진짜 막 그거 나요 몸에서 막 열나고 식음땀 나요 지금 아 진짜 무섭다 어머 왜 왜 불 왜 불 왜 불 왜 꺼졌지? 다 썼나 보죠 아니 절대로 제가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무서워요 거기에 LT버튼 눌러보세요 LT버튼이니까 불 꺼졌어요 그거는 문 열릴 텐데 아 여러분 여러분 과자 화하지 야 야 여기 왜 또 환풍구 있어요? 일단 문을 열어봐요 안 열리잖아요 몰라요 몰랐는데 네 저 근데 진짜 무섭거든요 누가 봐도 무서워 보여야죠 아 저희가 배신 틀려봐요 나 저기 안가 나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어머 왜 뭐 아 나 진짜 나 진짜 나 너무 무서워요 진짜 방 아무 데나 들어가봐요 아 뭐고 안 열려요 또 앞으로 가요 아 놀렸네 저 뭐 반짝거리는 거 있다 들어가 봐요 왜 자꾸 밖으로 나가요 찾았으니까요 찾았어요? 뭐 주신 거예요? 손전등이요 손전등? 켜봐요 안 돼요 아 저 손전등 찾았으니까 진짜 그만하는데요 진짜 너무 웃겨요 땀나요 진짜 몇 분 됐어요? 글쎄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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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코에 땀나고 지금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손전등 켜봐요 안 켜진다니까요 손전등이 손전등이 안에 들어가봐요 불 켜졌네 불 켜졌네 자 여기서 건강을 위해 여기서 끊죠 죄송해요 재밌게 보셨나요? 뭐 나왔어야지 봤지 재밌게 안 보셨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아마 여기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와서 제가 무서운 걸 다시 하든 하겠죠 네 궁금해 게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물론 또 신청을 하신다면 다시 플레이는 하겠지만요 비명소리 듣고 싶으면 하세요 비밀하시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